드디어 도착이다 뭐야 이거? 야 너 여기서 뭐해? 산책이요 곰투리 같은 자식 이거 그러고 산책 났어? 취침 시간 이후 이동 금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육상부 훈련에 따랐으면 육상부 법을 따라야지 당장 니네 텐트 돌아간다 실시 아우 선배 아님 나랑 달밤에 최저 한번 할까? 니네 텐트로 돌아가는 때까지 5초 준다 실시 5 5 4 4 3 1 2